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. 봄이 되니 산수유, 매화, 개나리를 시작으로 벚꽃, 수선화, 유채꽃 등 각가지 꽃들이 피고지며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봄을 맞이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 중 한 곳인 어나더블루를 소개해볼까 합니다. 어나더블루는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카페로 제가 좋아하는 오션뷰 로스터리 카페 중 한 곳이에요. 어나더블루 바로 앞에는 물빛이 아름다운 장사항 해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. 날이 좋은 날 방문하면 장사항 물빛이 무지 아름다워요. 제가 속초에 처음 방문해보고 이 바다에 반해 장사항을 자주 찾아왔었는데요. 어느 날에는 장사항 앞에 카페를 짓고 있더라고요. 그 카페가 어나더블루였어요. 어나더블루는 바다가 보여서 좋기도 하지만 커피와 케이크가 무지 맛있는 카페입니다. 모든 케이크가 맛있지만 제가 추천하는 케이크는 티라미스예요. 여기서 티라미스를 맛본 사람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하더라고요. 어나더블루에서는 머신드립 커피인 아메리카노나 라떼류 외에도 핸드드립 커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 취향껏 원두를 골라 마실 수 있어요. 로스팅을 직접 하는 카페라 신선한 원두로 내린 커피를 제공하고 있어 맛이 좋은 편입니다. 아메리카노는 신맛, 고소한 맛, 쓴맛 등 다양한 맛이 골고루 느껴지는 밸런스가 좋은 맛이에요. 커피 외의 음료도 품질이 좋은 재료를 써서 그런지 모두 맛있었어요. 어나더블루에는 루프탑 좌석이 마련되어 있어서 야외 좌석을 선호하는 분들은 루프탑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업시간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 10시 반에서 오후 7시 반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 반에서 밤 9시 반까지이니 참고해주세요. 이상으로 바다가 보이는 로스터리 카페, 어나더블루 소개를 마칩니다.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